일단 엄마, 지금 혹시 딸 있어요? 있어요. 이 딸 때문에 걱정 없어요? 있죠. 딸이 솔직히 말해서 원수덩어리다, 엄마. 어? 그러진 않지, 시가, 그러진 않는데 좀 걱정은 돼요. 근심덩어리야, 근심덩어리.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딸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야. 엄마도 참 고생해서 자식을 키웠거든요. 가정 형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엄마가 열심히 열심히 갖고 가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이렇게 키워왔단 말이야. 서방이 있어도 서방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자식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다, 소리가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딸내미가 성격이 있잖아요. 불 같아. 굉장히 칼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른 행세를 한다고. 집에 어른은 우리 엄만데, 오히려 어떨 때는 엄마를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머리 위에 사람 없는 것 같이. 한 번씩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식인데도 참 마음대로 못하는 자식이 우리 딸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 때도 많아. 그러니까 눈치도 봐야 되는 자식이고, 의지도 되는 자식이고, 진짜 비유 맞추기가 힘든 자식이기도 하고. 그죠? 고생을 시켜서 애가 이제 뭐냐면은 진짜 다른 집 애들처럼 고생을 시켜서 고생은 아니야. 그리고 얘가 사춘기 때는 고생도 안 시켰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때 엄마가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사춘기 바람이 지면서 자기의 본분이 조금 벗어나면서 엄마와 대등한 이결로 어떻게 조금 사춘기를 좀 현란하게 겪고 지나왔다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애가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고, 마음을 좀 잡았고, 그러면서 시집도. 왜 그래? 시집을 일찍 간 것 같아? 네, 임신해갖고. 그죠? 네. 얘가 결혼을 하더라도 서른여섯은 넘어서 결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정신을 들차렸기 때문에. 근데 임신해서 애를 놓고 나니까 그래도 얘가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하지만은 지 사주 자체에서 서른여섯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갔다가 돌아올 확률도 많고, 편한 결혼 생활이 안 된다 보니까 조금 사연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생하니 고생을 좀 해야 되는 시기. 네.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사위 자리가 그렇게 또 편한 자리도 아니야. 성격이 둘 다 똑같아. 우리 딸이나 사위나. 불 같단 말이야. 좀 자주 싸울 긴데. 네. 싸워요. 그러니까 작은 일로 투닥투닥투닥투닥 계속 싸워야 될 거야. 우리 딸내비도 성격이 보통은 아닌데다가. 사위도 고집스럽거든. 네. 말은 별로 없어도 지 고집스러워요, 사위가.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투닥투닥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 엄마가 또 시집을 보내놔서 이제는 조금 편하다 하지 모르겠지만 편한 게 편한 게 아니야, 지금. 네. 얘 나중에 보따리 사서 집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 그래 가만히 나도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죠? 네. 보따리 사서 집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아니야, 내후년에. 아. 내후년에. 응? 그렇게 될 가능성인데 그거 마음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걱정에. 근데 아들도 있어요? 네. 응. 근데 아들 어디가 있어? 저 위에요. 같이 안 살고 있죠? 네네네. 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미는 그래도 지 단돌이는 한다 그래. 네. 응. 크게 걱정은 안 끼쳐. 네. 지 단돌이네요. 뭐 잘하든 못하든. 네. 걱정은 안 하고 지 알아서 해. 네. 어. 근데 얘가 한 번씩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응? 그게 좀 답답하긴 해도. 그렇게 걱정 끼칠 자식은 아니고 성실한 아이니까. 네.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엄마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게 동분서주에? 지금 배달. 배달. 아. 배달.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분서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바빠요 지금. 응. 응. 그래서 이제 동분서주 하는데 이제 체력이 딸려 우리 엄마가. 응? 응. 그냥 평생은 이렇게 나는 한 자리도 가만히 못 있고 매일 또 바쁘게 움직이고 내 몸을 동아리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바퀴를 움직여 가면서 평생을 언니 이렇게 바쁘게 살았단 말이야. 고생스러워. 응? 그런데. 아휴. 왜 한 줄이에요 또. 안타까워서.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아이 그래도 이제 이혼을 하고 하니까 마음은 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서. 서글프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이 이때까지 지나온 게 너무 서글퍼. 3년만 더 고생하지 않냐 이모야. 3년만 더 고생하자. 3년만 더 고생하면 그래도 좀 편할 거야. 이놈의 서방이랑 살 때는 서방지 치닭거리를 한다고 바쁘고 딸지 치닭거리를 한다고 바쁘고. 어? 그만큼 치닭거리를 하더라도 치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맞아요. 집밖에 몰랐던 서방이라 그래. 응. 자기만 알았던 서방. 응. 남한테로 호인이며 뭐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나를 주고 닭다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좀 일찍이 헤어지지. 응. 뭔 좋은 걸 볼 거라고. 그 미련스럽게. 응. 그게 아니라 거기서 안 해줄 수 있니까. 도망 나와야지. 도망 나왔어야지. 도망 나왔다고? 도망 나왔어야 됐지. 응. 그러니까 물론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이때까지 살기는 살았지만. 뭐. 이제 3년 2, 3년만 더 고생하시고 나면. 조금은 풀리고. 조금 형편도 나아지고. 좀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까지 좀 힘 좀 내세요. 네. 근데 제가 자리를.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옮겨도 될까요? 지금 일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요? 네. 어. 일단은 8월달에 이동수는 있으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8월달에 이동수는 있으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냥 생각만 많이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죠? 네. 어. 일단 내년 3월달까지는 있으세요. 3월달까지? 네. 3월까지 있다가. 3월달. 3월달에 못 움직이면 5월달. 3, 4, 5월달. 이 시기에 조금 이동 변동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집도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네. 집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3월달 이후래서. 봄기온은 다가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동 변동수가 들어있으니까. 꽃돼시기에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그거 제가 지금 보증금 저희 남편 그 집 지금 집 보증금 있잖아요. 저희가 손에 쥐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지울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이삼 년 후면 괜찮아질 거니까는 힘내세요.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저희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좀 인정할까요 저하고는. 뭐 그냥 큰 도움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지금도 큰 도움은 안 돼요. 아 네. 그냥 있다는 것뿐이지.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뭐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도로 뭐 이게 되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적적하니까 그냥 옆에 놔두시고 아시겠죠. 그럼 좋은 사람이나 생길까요 혹시나. 혹시나. 없죠. 네. 네. 우리 뭐 팔자에는 이제 든든한 배경이 없습니다. 부모도 배경이 되지 못하고 형제도 배경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발로 내 몸 내 몸 내 몸 동안에 내가 움직여서 모든 걸 읽어가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고되죠. 고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이 하실 겁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